세바스찬 세바스찬 가는 대바다 이벤트야 형님 억슈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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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바스찬 야! 문 열어 구리가 졌어 오늘 나오기는 할거니 그냥 자야지 여기서 그럼 나 진짜 오늘 할거 진짜 일도 없는데 시장님 어디가요 문 막을 하고 있네 뭐야 큰 달걀 행복해하니까 큰 달걀을 주네 비 그냥 하루 종일 왔으면 좋겠다 돌 그 정도면 맹구야? 내 돌을 줄게 내가 아끼는거야 이러면서 돌을 줘 그냥 이제 나와라 너 나! 나와 제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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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자 나와줄래? 이거 하자 마요네즈 기계 마요네즈 기계 한번 보자 나무 돌 땅의 수정 불이 줄게 음 달걀을 넣으면 음 음 땅의 수정을 좀 얻어야겠다 기생알개녱 좋은거 벗어 야 야 선물로 줄게 너가 집에 설치해봐 야 일로 와 이새끼야 너 여기 있어 큰 달걀이 있지 보물꾸러미 큰 달걀 upd 물 뿌리게 안 받았네 어 헤 Als 헤일리 지금 이게 뭐하는 알렉스 너 뭐야 원하는게 뭐냐구? 둘이 뭐하는거야 이자 싶들 으으 이으 으으으 maz 근데 강철 물뿌리게는 뭐가 좋은거임 이거 그냥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이건가? 그런 것 같네 뭔가 용량이 많아진 느낌? 다 팔고 오자 야 양집이 헤일리 환장하겠는데? 주면은? 9시 대대까지 문 밖에서 기다려 와 진짜 스토커 아니야? 이 정도면? 아 하고 야 가방 업그레이드 강철 물뿌리기는 한 번에 다섯 칸씩 물 줄 수 있는데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왜 지금 알려줬어 아니 난 또 이 세 칸만 되는 줄 알았네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새끼 뭐하지? 다섯 칸인데 왜 세 칸만 쓰고 있지? 정령들 기분이 좀 좋아야 되는데 기졌다 오늘 야 해바라기도 다 자랐다 야 헤일리한테 꽃 하나 주고 가자 헤일리 내 마음을 받아주겠네 헤일리 헉 좋아한 제일 좋아하는 거래 헉 하엘 사랑하는 거야 넌 나에게 태양 같아 난 너만 바라보거든 다 일로 와 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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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잠깐 그래도 50층까지 가야 되는데 사달 사달 사다리 이거다 아 이거다 진짜 어 됐다 하 아 아 아 아 아 아 보은 장화 뭐 툰드라 장화 그거 나 그거 나 어 어 어 어 어 유신 여기가 빨리 팔찌가 없어졌어 여기 와서 내가 물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인지 못 찾겠어 내가 찾아주지 다시는 그런 팔찌는 없을 거야 어 잠깐만 이거 뭐 해야 되지 걱정마 내가 새 거 사줄게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딩동댕동 아 이거 아닌데 걱정마 내가 새 거 사 응 정말 유감이야 근처에 떨어져 있을까 야 야 이거 누가 봐도 여깄다 야 헤일리야 너 눈가리가 삐 아 그거 호 혹시 헤드 헤드 너무 고마워 유신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까지 야 분위기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나 이러다 헤일리랑 결혼하는 거 아냐 헤헥 어어 야 내가 지켜보고 있다 니네 그러면 헉 뭐야 이거 하트가 일곱개예요 일곱개 진짜 상어인가 이 새끼 이거 헉 야 진짜 상어 이거 뭐야 어 야 이거 다 했는데 아 철겁상어 아까운데 아 이게 뭐야 보상 우정 농장 건설에서 아 이거 옆쪽으로 이동하는 게 있구나 헉 큰 닭장 슬라임장 에잉 말 오 이건 지리네 야 이건 만들어야겠다 아 저장고 아 저장고 그러면 저장고를 건축 아 이 닭새끼가 아 아 아 아 여깄시요 시장에 보라색 반바지 마니방에 있어? 어? 그게 왜 마니방에 있어 하 야 나 못 들어가 야 니네 아니 루이스는 마니방에서 뭔 짓을 한 거야 그럼 야 너 나와 맘 같아서 생매장을 시키고 싶은데 너는 이 구석에서 평생 살아 알겠지 오늘은 뭐야 던전 좀 갈까 자수정합 오 뭐야 저 아 아 아 유령이 있어 Voilà 막 이러고 죽는데 오케이 월케 운이 좋은 거같 이엉 피가 왜이래 피가 왜 이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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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죽는 소리 너무 불쌍하다구 나 지금 다구리 맞고 있는데 나는 안 불쌍해? 어? 뒤지게 맞고 있는데 지금? 잠깐만 야 요게 철 개 많아 우우우우우 아 잠깐만 아 먼저 내 아 안되려 아 충분히 돼 포도 먹는 여유까지 어 10에서 20 4에서 10 단검이니까 좀 공속은 좋긴 한데 굳이 굳이 써야되나 이거를 어 오마이갓 아 이렇게 어우 땡 이건 그래도 에너지가 안다네 미친 게임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아 끝났다 아 이제 가을 가을 시작이네 우왕 가을이다 어 고대울amily 열렸다고 pop 에 가을이 됐으니까 식물들도 싹 바뀌었겠지 쇼핑 좀 하고 오자 청경채 알이 Phan 젤 비싼대 그어 크랜베리 프린 아 그만야 아무 상관없이 너무 사버렸어 대개 비싸네 호박도 사면 좋아 으응 안사 야 이거 이거 rating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호박은 한 25개 정도 살게요 우리 데이트 날까 어허허허